창작자의 발자취를 바라보는 작업 창작자의 발자취를 바라보는 작업 창작자의 발자취를 바라보는 작업 창작자의 발자취를 바라보는 작업 권혁주 작가님의 목소리를 들으셨던 청취자분들께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궁극의 플롯은 목소리가 아주 많습니다. 넘쳐나죠. 오디오가 막 물려요. 난장판입니다. 인터뷰 시간만큼은 메인 게스트가 곧 주인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행자가 너무 많으면 좀 그렇다. 그래서 홍란진 선생님을 영입하면서 자신은 뒤로 빠졌습니다. 전체를 빅픽쳐를 본 것이죠. 그렇게 하여 대신 와서 앉아계신데 본인의 입으로 자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뭘 하는 사람인가. 저는 원래는 만화를 저도 그렸던 사람이죠. 만화를 그리다가 슬픈 사연이 있어서 만화가는 되지 못했고요. 그렇지만 만화는 만화가는 되지 못해도 내가 뭔가 조금 더 잘할 분야는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나는 무엇에 관심이 있나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만화가 왜 재밌지? 만화를 어떻게 해야 더 재밌게 그리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걸 제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좀 더 만화의 재미 이런 것들을 작가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셨죠? 네. 공부를 했죠. 공부는 여러 가지 길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작가들이 작품을 통해서 하는 방법, 고민이라는 방식의 공부 말고도 학구적인 탐구와 연구라는 개념이 또 있어요. 그걸 통해서 작품, 일종의 작품이죠. 논문들을 계속해서 쓰고 책을 쓰시는 분이십니다. 박사님이시죠? 박사님입니다. 홍 박사님. 홍 박사로 불러야겠다. 괜찮은데? 제 별명의 또 하나가 홍박입니다. 홍박이요? 홍박이 아니고 홍박. 홍박. 어떻게 석사 논문 주제가 뭐였습니까? 석사 논문. 거기까지 가시나요? 이거 찾아보시면 안 되는데. 처음 받았어요. 논문. 그건 박사 논문을 드리는 거고요. 석사 논문은 뭡니까? 석사 논문은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애니메이티드 카툰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했던 논문이에요. 1910년대에 미국에서 애니메이션이라는 어떤 영사기가 들여오게 되면서 카툰, 신문 만화가 영사기와 만나서 어떻게 애니메이션화되는 과정을 겪었는가. 과도기적 시점에서 애니메이티드 카툰이라고 이름을 좀 개념화하려고 했던 논문이었고요. 카툰과 애니메이션의 중간 단계는 애니메이티드 카툰의 시기가 있고 그때 뭐 그런 거나 리틀니모나. 그렇죠. 리틀니모나. 윈저메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시기가 윈저메케 씨가 맞죠? 네. 맞습니다. 스윙 시대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고전 만화 시대군요. 또. 펠리스 더 캣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네. 재밌어요. 되게 유식해 보이지 않나요? 굉장히 많은 걸 아시네요. 진짜. 저는 오타쿠로서 만화 역사를 공부해야 아는 척을 할 수 있다는. 명예 박사학이래. 10대 때는 아는 척을 해야 했기 때문에 참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시기이지만 그때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 그리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거 한마디 해볼 대단합니까? 아니. 정말로 평소에도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영입한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 영입한 이유를 아실 거예요. 모든 것의 리액션을 모아놓은 분이에요. 그렇죠. 제가 좀 리액션을. 끝내주죠. 그래서요 또? 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매체에 좀 관심을 갖게 됐어요. 매체가 굉장히 콘텐츠의 성격을 자주 유지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매체마다 콘텐츠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과장하는 낙차? 이거에 굉장히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왜 영화와 애니메이션은 똑같은 영사기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그래요? 네. 왜 이런 연출하는 어떤 이야기하는 소재? 이런 스토리 방식? 내러티브 방식이 왜 다를까? 그거는 손으로 그렸다는 것과 진짜 사진과 같은 실제 사람이 움직이게 하는 것에부터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 진짜 관심을 갖고 혼자서 고민을 많이 했던 주제여서 나중에 또 이 얘기를 깊게 해볼 수도 있겠네요. 물론 방송에서는 말고요. 네. 재밌었어요. 아무도 관심 없을 얘기. 네. 이거는 저도 굉장히 재밌었고 연구하면서 아 너무 재밌어. 그래 이거야 막 이러면서 연구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사람들이 학자가 되죠? 그래서 저는 제가 왜 학자가 됐지라고 생각했을 때 늘 아 나는 만화가가 되지 못해서 그래 라고 약간 자조를 했었어요. 그런 시기가 있었군요. 저는 굉장히 그거를 오랫동안 한 10년을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안 하기 어려운 생각이죠. 만화 전공까지 하셨으면 네. 그랬죠. 그런데 작년에 김진 선생님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바람의 나라 네.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더니 아 또 그렇게 이론가들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해. 당신은 그냥 이론가가 이론이 좋았기 때문에 그냥 이론가가 된 것뿐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뭔가 굉장한 힐링을 받고 쌍쾌한데요? 네. 이론이 좋았기 때문에 네. 그냥 저는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만화를 못해서 학자가 됐다는 말은 뭔가 좀 패배주의적인데 네. 이론이 좋아서 학자가 됐구나. 이 말은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를 이끌어주신 그렇죠. 베르세르크의 가치가 한 말이잖아요. 도망쳐서 간 데 낙원이 없는데 네. 도망쳐온 데가 아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제가 패배주의적으로 자두 섞이게 난 그래서 이론가가 됐어라고 하는 건 모든 이론가 분들을 모독하는 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데 그 모든 분들을 모독한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저 혼자 나는 그래서 이랬어라는 자두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저를 좀 긍정적으로 저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됐죠. 그런데 확실히 저는 글을 보면서 글을 다시 정리하면서 더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분입니다. 연기판 이유를 아시겠죠. 리액션의 총화이기도 하지만 만화계의 비픽쳐에서 굉장히 귀한 존재죠. 그렇게 봐주십시오. 뽀미 언니이기도 합니다. 박사학의 논문은 뭐였어요? 박사학의 논문은요. 궁금하다. 네. 왜 이게 재미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는 만화를 만들 수 있게 이런 거로서도 내가 도울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다가 재미의 원리 같은 것들을 되게 밝혀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재미란 굉장히 여러 가지 감흥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웃기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재게끔. 잘 웃으시죠. 네.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너무 잘 웃으세요. 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막 잔인한 거 이런 거 보면서 희열을 느껴서 더 즐거워하시고 어떤 분들은 슬픈 걸 보면서 슬픈 걸 보면서 되게 호쾌함을 느끼시고 이러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재미라는 게 너무 여러 가지구나 라는 걸 생각하다가 아 그럼 나는 웃기는 재미에 대해서 그게 왜 웃긴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다라고 해서 웹툰의 희극성에 관한 연구라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됐죠. 그 논문이 저한테 있고 네.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제로 그 이런 분입니다. 굉장히 밝고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는 선생님이시자 작가 입장에서 보기에는 대단히 깊이 있는 이론가시고요. 그래서 제가 롱터뷰 진행할 때 정말 천군 만만을 얻은 기분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권혁주 선생님이 되게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의미에서 권혁주 선생님은 저에게 든든한 분이신데 네. 정말 든든하시죠. 시각적으로 든든하세요? 네. 그렇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제가 사실은 만화가 아닌 분하고 팟캐스트 진행하는 건 처음이에요. 지금까지 팟캐스트를 여러 개를 해왔는데 그러시군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한 새 멤버 영입에 대한 소개였고요. 저희들의 근황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너무 지금 게스트분을 오래 기다리게 했어요. 더운 곳에서. 다음 회차에서부터는 저희들의 근황, 소소한 근황과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무슨 일을 하고 지내는가 이런 얘기를 앞부분에 배치해서 여러분들 재미있게 다가갈 생각이고요. 오늘은 빨리 게스트분을 소개하면서 본편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롱터뷰 지난 시간에는 후레자식의 두 작가였죠. 김칸비, 김민태, 그리고 황영찬 작가의 콤비였다면 오늘은 정말 많은 작품을 그려오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하고는 같은 나이시고 굉장히 많은 작품을 다작하셨던 작품, 다작하고 계신 작가님이죠. 홍승표 aka 미티 작가님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구도가 되게 어색해요. 네. 좀 어색하네요. 아까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 바로 바빠가지고 막 재촉하는 바람에 오늘 인터뷰를 망치지 않을까 전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아이고 역시. 믿으니까 말하는 대로의 어떤 파워, 제가 믿으니까요. 말하는 대로의 프랜차이즈 스타라고 일부러 말하니까 진짜 이상하다. 와이프가 그 방송을 봤대. 봤는데 너무 말을 잘해가지고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약을 파는 사람인지 만화를 그리는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아내 되시는 분 도합해가지고 저하고도 자주 보지 못했으나 서로 알림진 오래된 그렇게 보셨군요. 네. 사실 저하고 홍란지 선생님 홍란지 작가님 선생님 홍란지 플레이어 하고 사담을 나누다가 갑자기 소개를 했는데 저하고는 알고 지내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요? 아니요. 미티 작가님. 네. 그렇네요. 데뷔 때부터 알고 지냈으니까 데뷔 전부터죠. 데뷔 전부터 알고 지내서 서로 데뷔하는 모습을 봤던 사이인데요. 사실은 홍승표 작가님이 저하고 이렇게 팟캐스트에서 만나서 얘기를 나눈 게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 낙곰수보다 먼저 시작됐었던 팟캐스트 1세대 부모라디오라는 제가 첫 게스트였죠. 부모라디오의 작가 초대석의 첫 번째 게스트니까 7년 전쯤 돼요. 그 이후에 행복했던 시간이죠. 지금 안 행복하다는 얘기죠. 자세한 얘기는 앞으로 차차 몰라기 역사를 차차 그래서 7년 만에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미티 작가는 한국을 대표하는 여튼 작가가 됐습니다. 별말씀을요. 별말씀이죠. 한국 정도는 아니고요. 별말씨야? 경기도권 정도에 경기도는 축소예요? 좋습니다. 홍란지 선생님이 정리해 오신 미티 작가의 간단한 소개하겠습니다. 출생 1982년 11월 10일 서울생이에요. 학력이 학력 같은 것도 긁어왔어요. 긁어왔으니까 하겠습니다. 한성대학교 영어영문학 중퇴 네. 자그마치 6개월이나 다녔죠. 진짜요? 6개월씩이나 바로 나오셨구나. 영어영문학 향을 딱 묻히고 나오셨군요. 뭐랄까 사람들한테 말할 때 있어 보이기 위해서 타이틀 하나를 딱 걸치고 그대로 나왔죠. 그 뒤에 남기한 엘리트 만들기로 데뷔해서 고3위 집 나갔다. 닭통령 개양반. 악플게임 1등 당첨. 한 번 더 해요. 에서는 글 작가하셨고 야불이맨 컨트롤 제트 등등등 진짜 많은 타이틀을 하셨어요. 유수의 명작들이네요. 말만 들어도 어마어마해요. 네. 장난 아니죠. 숫자가 네. 사실 저희 롱터뷰가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인터뷰들 사이에서 좀 담백함을 미덕으로 갖자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요새 그 컨셉으로 가고 있어요. 시간 순으로 미티 작가님을 아는 사람은 되게 많은데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작가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은 많이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강연 때마다 항상 그러니까. 그럼 한 번 파일로 박제하자. 라는 의미에서 많이 얘기하셨을 내용이지만 오늘 한 번 시간 순으로 짚어보려고 해요. 내 인생 염 당하나요? 그렇죠. 오늘 염해서 계속 박제해두고 들어보려고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필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미티요? 네. 미티예요. 미티 이것도 여러 번 들었다.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별뜻 없이 지었고 필명을 지으려는 모든 작가들 잘 생각하세요. 그때 딱 두 글자로 이렇게 지는 게 유행이었어요. 아 그래요? 차차 세봉 니클 이런 식으로 두 글자로 지는 게 유행이었어요. 저희 회사 안에서 요즘도 BJ BJ님들 BJ명 대부분 두 글자잖아요. 그러네. BJ 미티도 되게 어울리네. 별 생각 없이 지었는데 사람들이 하도 물어보니까 그냥 지었으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뜻을 만들었죠. 광적으로 집착을 해서 모든 일을 하고 그 사람들이 나의 광팬이 되어서 뭔가 광이라는 게 상당히 하고 싶지 않아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넣다가 그냥 다시 돌아왔어요. 그냥 지었다. 별 생각 없이 지었다. 60세가 됐을 때 안녕하세요 미티입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래서 지금 계속 만화 안에는 이름을 넣고 있어요. 홍승표. 그러면 미티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더 안 할 홍승표라는 이름으로 계속 활동할 생각인 건가요?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미티라는 이름은 마치 JYP가 되는 혹은 YG가 되는 지금 제가 법인 회사 명도 주식회사 미티가 됐고 저는 이제 그걸 대표하는 작가이자 대표죠. 법인 소유주군요. 법인을 소유할 만큼 열심히 했죠. 직원 두 명이고요. 본인과 아내 본인과 그래요. 너무 오랜만에 만났지만 오래 알고 지낼 사이여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사단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이 방송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컨텐츠스쿨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쪽의 만화 전공생들이 야간작업을 하면서 들을 거란 상상을 하면서 만드는 거긴 한데 그 이외에도 수많은 작가 제발생들이 수많길 바라는 작가 제발생들이 작업하면서 듣기를 상상한단 말이죠. 과연 그들이 어떤 걸 궁금해할 것인가 그 얘기를 좀 해볼 것 같아요. 나한테 궁금한 게 있을까? 그럼요. 올해로 작가 데뷔한 지가 이제 8년째죠? 데뷔로만 따지면 10년이 다 됐고 아 그런가요? 네이버 데뷔가 8년 차. 아 그전에 했던 것까지 하면 10년이 되는군요. 그러면 사실은 올해나의 36이니까 20대 중반에 데뷔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쪽은 전으로 가보려고 해요. 아 웹툰 작가가 되기 전에 행보를 저는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과연 언제부터 만화가를 하려고 했을까요? 원래 사실 학교도 때로 치웠었고 그때 마음에 넣었던 건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물론 그전에도 되게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거는 좀 재미가 없으니까 다 잘라내고 그게 꿀잼인데 제가 그래서 여기 학력 굳이 넣은 이유가 궁금했었거든요. 아 저거에요? 네. 저 사실 학교 자체를 되게 늦게 들어갔어요. 아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대입을 안 하고 음악을 하려고 돌아다녔었거든요. 저하고 비슷한 케이스죠. 10대 때는 그런 만화가 옵션이 없던 거예요? 전혀 전혀 네. 그냥 뭐 친구들끼리 장난치면서 선생님 놀리는 만화 이런 거는 그랬었는데 그려본 적은 있군요. 네. 근데 뭐 내가 이걸 해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만화가 꿈을 꾸기에는 그 시절 자체가 굉장히 좀 제가 굶어 죽는다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 같은 나이대니까 같이 동갑이니까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웹툰 조금 나오고 이뤘던 거라 저는 만화가가 될 생각 전혀 안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나이가 지금 82년생 작가들이죠. 네. 중학교 때 사실은 한국 잡지 만화의 최전성기를 봤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뭐 백만 클럽이 있었고요. 그걸 보고 자랐지만 그래도 여전히 만화가의 옵션은 꿈속에 전혀 없었던 거군요. 일단은 그림을 워낙에 못 그렸었고 안에 한두 명쯤 있잖아. 그때도? 만화가가 될 만한 애들이 한두 명쯤 있는데 그렇죠. 걔네 앞에서 감히 내가 나 내 꿈은 만화가야 라고 말하기에는 내 실력이 너무 없어 보였어요. 사실 실제로 그 당시 네. 존잘 나라는 존잘 존엄하게 잘 그리는 분이 계시죠. 그분들 존엄하게 잘 그리시는 존경받을 정도로 존경스럽게 잘 그리는 학교 혹은 밤마다 있는 그분들의 실력이 되게 높았어요. 높았죠. 왜냐하면 잡지 만화가 되게 상종가였기 때문에 그 속에서 본인은 이런 그림으로는 에이 이런 느낌이었다. 그렇죠. 직업으로서의 만화를 생각을 전혀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음악을 하고 노래를 하고 싶어가지고 오디션도 보러 다니고 고등학교 졸업하고요. 밴드 같은 것도 비슷한 것도 하고 공연도 하고 하다가 좀 아파가지고 암이 걸려가지고 진짜요? 네. 귀 쪽에 종양이 생겼었어요. 어머나. 그게 언제입니까? 22살 때 나 처음 알았다? 나 그래요? 나 몰랐는데? 네. 그래가지고 원래 현역 1급 받아가지고 입대 준비하고 있다가 쓰러져가지고 어머나. 그걸 수술하고 나니까 이게 암 종양은 면제 사유가 된다고 맞아요. 재발 무관하게 무조건 면제죠.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통원치료 받으면서 수술만 두 번 받고 그러다가 이제 집에만 있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에 인터넷이라는 걸 띄켜보니까 웹툰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강풀 선배님 거라던가 유수의 마린블루스 이런 유수의 작품들 딱 보니까 그때 딱 가진 생각이 와 재밌다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야 이거는 나도 그리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아 시간바 지금 말씀 잘하셔야 되는데 시간바 그때 당시에는 시간바 강풀 선생님 만화를 보고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거 나왔습니다. 그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작품 꼭 집어서 뭐였습니까? 아이고 꿀잼 아이고 꿀잼 오늘 박제하는 날입니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정도만 도전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그냥 뭐 되게 시간방지게 그냥 마우스를 그냥 잡고 그림판을 켜가지고 네 이제 마우스로 처음은 그린 게 제 웹툰 첫 번째 작품이에요. 마우스로? 마우스? 네 그림판과 마우스로? 네 어떤 의미인지 대단한데요? 그냥 한 그리고 네 이렇게 선 그린 다음에 대사 집어넣고 네 이게 만화가 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네 네 강풀 작가님 저야 뭐 이제 우리 도영이 형이라 부르지만 네 네 다 알고 지내는 사이잖아요? 네 그런 한 중에 선배님 존경합니다. 사랑하고요 언제나 항상 웹툰의 선구자로서 네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2000년대 초반이었어요. 그렇죠. 2004년, 5년, 6년 네 다음 만화소 세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니까 네 그러네요. 미티 작가 데뷔했을 시기랑 겹치네요. 네 그렇게 해서 당시에 그러면 음악의 꿈을 가지고 있다가 네 아팠던 이후에 네 뭘 할 것인가 고민하던 차에 웹툰이 눈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 웹툰을 해야지 하고 들어간 게 아니라 음 이게 재밌겠다 해가지고 시작했던 거죠. 그냥 재미로 음 게임하다가 지쳐서 제가 알고 있는 네 홍순표 작가의 일반적인 키워드가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재미있는 건 일단 한다라는 느낌이었거든요. 왜냐면 만화가 데뷔하기 전에 경력을 제가 조금 알고 있는데 네 일단 대부분 공통점이 몇 개 있어요. 하나는 컨텐츠를 만드는 일이었고요. 두 번째는 남 좋은 일 말고 내 거 음 결국은 결과물이 내 것이 될 것 음 세 번째는 재미있어 보이는 거 이 세 가지는 항상 유지해가면서 뭘 하셨거든요. 어 그런 맥락에서 만화가기 전에 다른 일도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많이 했죠. 어떤 것들을 하셨어요? 그때? 뭐 손에 꼽힌 아르바이트 같은 거 많이 해봤고 그리고 뭐 동영상 제작하는 일도 했었고 그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완전 꿀잼인데 원래 그 처음에 웹에다 인터넷에다 만화를 올리다가 어떤 회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만화를 연자해보지 않겠냐고 하다가 어떻게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마우스로 그림판에 그린 노투를 보고 잔해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보고 네. 그라파이어 지금 썼어요? 네. 그 회사랑 어떻게 연이 닿아서 풀빵닷컴이란 회사에 들어가게 됐는데 풀빵닷컴 네. 제 습작도 거기에 연자가 됐어요. 아 그래요? 맞아요. 거기 웹툰 코너가 있었어요. 풀빵닷컴에 웹툰을 올리는 게시판이 있었는데 저도 거기서 제안을 받아서 아 정말? 돈 받고 하진 않고 돈 받았어야 됐는데 왜 작가방 그런 거였나? 작가방에서 그게 조회수에 따라서 약간의 돈이 나오셨습니다. 아 아 아 아 제가 할기로는 처음 알고도 뭐 스크롤릭의 신의초 작가님이라고 여러 번 있었는데 거기 그때는 이제 어디든지 올라가는 것만으로 다들 행복했던 시기였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기저기 동시에 올리는 게시판 중에 하나가 풀빵닷컴 맞아요. 네. 암튼 거기서 갑자기 연재 제안을 받았는데 직원이 됐어요? 네. 회사를 들어가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왠죠? 근데 그쪽에서 이제 가만히 앉아있는데 일을 안 시키는 거라 아 일단 입사는 했는데 입사는 했는데 그래서 아니 저기 과장님 부장님 왜 일을 안 시키시나요? 했더니 난 너 뭐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았다고 자기 주도형 회사원을 키우시는 대단하네요. 콘텐츠 제작자로서 뭐든 만들어내라는 얘기를 하시길래 되게 약간 스타트업 느낌이 좀 있네요. 네. 그래서 예전에 노래도 조금 했었고 뭐 동영상 만드는 것도 요새 또 재미도 붙었고 그런 것들을 다 조합하다 보니까 이제 패러디 뮤직비디오라는 걸 만들게 돼가지고 그렇죠. 신대방 브루스라는 신대방 브루스 네. 그런 걸 만들다가 한국의 매드무비의 선구사 정말 가관이거든요. 저도 이렇게 봤는데 와 미국의 얀코빅 이후로 신대방 브루스라는 콘텐츠 동영상 뮤직비디오 패러디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던 시절의 빛이니까 네. 그걸 한 2년 만들었어요. 2년? 2년. 오래 했네요. 2년 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만들어놨던 게 회사 거 그렇죠. 월급을 받아서 만들었던 건 다 회사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되게 회의감이 좀 들어서 아 이럴 바에는 그냥 내가 나가서 나 혼자 하자 라는 생각에 다시 밖으로 나왔는데 이제 그때 가장 흥하고 있는 플랫폼이 네이버 웹툰 그랬죠. 마음의 소리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네이버 웹툰에 도전을 하게 됐죠. 회사에 나오고 나서 아 그럼 마음의 소리를 보면서 네. 이 정도는 나도 그리겠다. 그 정도면 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농담이었습니다. 강풀 작가님 서가 미안. 실제로 근데 그 뒤에 남기한 엘리트 만들기가 연재가 됐을 연재가 결정난 순간을 제가 기억해요. 아 네. 작가들 되게 많은 작가들이 모여서 술자리가 있었죠. 그때 뭐 송년회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파티 같은 자리에서 연재가 결정이 나서 굉장히 기뻐하던 모습을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의 추억을 회사 퇴사하고 나서 네이버 웹툰 처음에 들어가기까지 2년 정도 길 걸렸어요. 그렇죠. 그 전에 계속 만들었던 작품들이 다 반려가 돼가지고 혹은 뭐 됐다가 또 캔슬라는 경우도 있고 이게 한 2년 동안에 또 다른 사이트를 경험을 해보는 그런 또 기간을 겪었죠. 제가 3년 걸렸는데 저보다 1년인가 먼저 연재를 들어가셨어요. 그 기억이 나요. 되게 자극이 많이 됐죠. 되게 좋아하네 진짜. 그래서 그때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었어요. 너무 좋아한다고? 저놈 눈치도 없이 왜냐하면 그때 분위기가 이랬어요. 연재 준비하는 작가들이 한 20명 가까이 모여 술을 먹고 있는데 네이버 연재 들어갔다는 사실로 너무 기뻐하니까 마치 그 고시촌에서 혼자 공무원 시험 합격했어. 막 이런 느낌? 숨기지를 못하는 그런 성격이신가봐요. 왜냐하면 또 팔다리 길고 덩치도 크거든요. 목소리도 크고 네. 거기서 온 몸으로 기쁨을 표현하는데 누군 모르겠습니까? 그때 기억이 나요. 아마 2008년? 아마 그때 집에서 깐창 나대던 때니까요. 기억이 나요. 정말 부러웠어요. 남기한 엘리트 만들기. 그리고 그 부러움은 시간이 흘러서 전 좀 안쓰러움으로 변해갑니다.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그 얘기를 오늘 차근차근 할 텐데 연재를 준비하던 당시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해요. 왜냐하면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는 작가 입봉을 준비하거나 아직은 연재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상태의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의 마음은 사실 오른쪽에 피디님도 그런 상태죠. 재미있는 만화 그리고 계신데요. 개그만화 그리신다고. 음악 만화. 쉽지 않은데. 개그 음악 둘 다 쉽지가 않은데. 그 어려운 걸 하고 계십니다. 그 시기를 요약하면 음악 개그를 하시는 거예요? 음악 개그 음악 에피소드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죠? 이도저도 아니면 안 가죠. 이도저도 아니면 이럴 때 시원하게 홍보 좀 하고 그래요. 제목이라도. 네이버에서 도전 만화로 들어가셨어요. 검색이 잘 안 돼요. 도전 만화를. 하얀콩의 음반 탑립기라고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아마 방송이 나갈 때는 다시 재현재를 하지 않을까. 여러 군데에 소원이 없으면 전 돈을 안 받기 때문에 만화 중간에 끝날 수가 있어. 이미 조금 끝났고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슬픈 배경은 막 깔리나요? 갑자기 제자리 저를 밀쳐내고 제 마이크에 대고 여러분 하얀콩의 음반 탑립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시기에 작가들 작가 지망생 분들의 상황을 딱 요약하면 두려움과 자괴감입니다. 두려움과 자괴감. 막연함에서 오는 두려움. 내가 될 수 있을까? 그게 좀 더 가면 난 안 될 것 같다라는 자괴감. 그 두 가지가 정말 양쪽 어깨에 덕지덕지 쌓여 있죠. 그때 시기를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기분이었어요? 준비할 때. 저도 똑같이 저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똑같은 감정을 느꼈죠. 초반에는 나는 무조건 될 거야. 라고 일단 덤비죠. 근데 그냥 하는 거잖아요. 사실 내가 하고 싶으니까. 대부분의 전공이 아닌 사람들의 초반은 대부분 비슷해요. 네. 막연하게 덤비죠. 근데 계속 내가 바랬던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이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자괴감이 저도 들었었고 친구들 만나서 운 적도 있어요. 술 먹, 술 먹다가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다가 얘기가 나왔던 게 남기아날리트 만들기의 소재였어요. 아직도 친구가 저작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이럴 바에는 차라리 과거로 돌아가서 너는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너는 이제 만화든 뭐든 빨리 준비했으면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얘기가 나왔길래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누구나 바라던 꿈이었다고 누구나 잘 때 바라는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말하자면 친구 간의 술자리에서 정말 한 3천 번 나오는 얘기인데 별거 아닐 수 있는 소재인데 그걸 가지고 이야기로 만들어냈던 거잖아요. 계속 머릿속에서 떠올랐던 이야기들이라서 되게 쉬웠었어요. 접근하기가 그렇다고 해도 그 기간 동안에 말씀하셨던 두려움과 자격함 이 속에서 계속 원고를 하게 만들었던 어떤 종류의 계기가 다 있잖아요. 누구는 믿어주는 친구가 하나 있었을 수도 있고 누구는 자기를 만화가의 길로 이끌었던 명작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구나 한 가지 정도는 부여잡는 끈이 있습니다. 자기가 모를 수도 있지만 한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뮤티이라는 작가한테는 어떤 거였나요? 외적으로는 이 만화를 도전만화든 배도든 어디든 올렸을 때 주는 관심 관심 그러니까 그걸 안 그리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사실 대학을 중퇴를 했고 뭐 군대도 제대로 못 나왔고 못 갔다 왔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거든요. 저는 음악도 사실 준비하다가 흐지부지 되어버렸고 근데 오로지 제가 뭘 했을 때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주는 그게 앱툰을 커뮤니티에 올렸을 때 욕을 하든 혹은 칭찬을 해주든 그런 관심 저 관심 경제하거든요. 몇 끼죠? 네. 그래서 그 관심들을 계속 받으려고 했던 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항상 준비만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늘상 얘기하는 얘기가 준비 그만하고 사람들 좀 보여주라고. 왜 그렇게 혼자 준비만 하냐. 내가 예를 들어서 지나가던 전문가가 한마디 하는 것보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봐서 평가해주는 게 훨씬 더 정확한 세상이니까 올려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많은 지망생이나 학생이나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속 습작을 하시는데 누구를 못 보여주거나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 부족하다. 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라거나 이 정도로는 어디 안 될 것 같다. 라는 말들을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그거를 전문용어로 눈높이와 손높이가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죠. 제가 과감히 얘기하지만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시는 대부분의 지망생 분들이 8년 전 7년 전에 남기한 엘리트 만들기 1화보다 잘하세요. 변화죠. 참고로 말하면 저어 데뷔할 때보다 훨씬 잘하세요. 그럼요. 얼마나 잘 그리는데 요즘 사람들이 미안합니다. 민트 작가님 대부분의 작가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 데뷔할 때 그렸던 것보다 지금 네가 훨씬 잘한다. 물론 이 말은 절반의 진실입니다. 지금 요즘 그리는 분들이 다들 전반적으로 잘하시기 때문에 어쩌면 서로서로 비교하기 때문에 점점 더 못 보여주게 되는 경우 같기도 한데 근데 사실 그 두려움이나 저개감이라는 거는 데뷔 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저한테도 있는 거예요. 저희 모두 그렇잖아요. 그럼요.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인기가 있을까? 혹은 다음 작품은 망하지는 않을까? 이런 공포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건데 저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물어봐요. 망해도 해? 안 해? 좋은 질문이네요. 망해도 하고 싶어? 그때 하고 싶다고 얘기한다면 사실 스스로 답이 나와 있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될까 봐 겁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해답은 잘 안 되면 어쩔 건데 라고 물어본 다음에 잘 안 될 거면 안 해. 그러면 하지 말고 잘 안 돼도 해. 그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명쾌해 보이지만 또 중요한 부분을 관통하는 얘기네요. 그럴 경우에 그럼 정말 악플이나 이런 게 달려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물론 정신과 전문의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밀착하는 게 많이 힘들거든요. 오늘 그 얘기도 좀 할까 하는데 옆에서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아무튼 작가가 됐던 경로에 대한 얘기를 들었더니 작가가 된 이유도 좀 나왔어요. 사람들의 반응과 관심 그 이유가 계속해서 현재도 유효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나요? 지금도 데뷔 때랑 비슷한 이유로 만화를 계속 그리고 계세요? 아니죠. 물은 썩죠. 썩는다고 얘기해요. 뭔가 사람은 변하고 발전하죠. 이런 게 아니라 물은 썩죠. 어떤 식으로든 썩을 수밖에 없어요. 물은 썩죠. 너무 웃긴다. 어떻게 썩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럴 때마다 서비스직 종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언가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왜 우리가 미용실 가서 머리를 내요? 머리를 잘 되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기분이 좋거든요. 사람들이 막 너 머리 잘 됐다. 어디서 했어? 이 얘기를 들기 위해서 돈을 내고 시간을 내고 내가 머리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웹툰을 와서 보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즐겨우려고 보는 거지 작가를 존경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인데 난 그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화를 얻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냥 서비스직 종사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종류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직 종사자로서 큰 의미에서는 비슷하군요. 그냥 1차원적으로 보여주는 관심보다는 그 이상의 것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전달하고 있다. 즐거움이 됐건 어떤 종류의 위안이 됐건 무언가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그 감각 그게 지금 현재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근본적인 동기라는 얘기죠. 그렇죠.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직업작가 입장에서 제일 크게 갖고 있는 컴플렉스가 뭐냐면 완결한 작품의 숫자가 매우 적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동갑작가 몇 명이 있잖아요. 하일권 작가하고 여기 있는 미티 작가하고 레이스티켓 작가가 동갑이고 저하고 유승진 작가도 있고 다섯 명 만약에 같이 있다고 상상해보면 저 빼고 나머지 네 분의 작가의 프로필에 작품 이름이 진짜 많아요. 그러게요. 하일권 레스티켓 유승진 미티 이거 진짜 많은 작품들이 이거 뭐죠? 이거 MC분의 뭔가 성통하는 근데 저는 완결한 작품이 두 개 나와요. 하나는 계속 하고 있죠. 그러면서 느끼는 게 되게 어떤 괜찮을까? 라는 어떤 두려움 불안함이 항상 제 어깨 위에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번에 하일권 작가는 그런 얘기를 했죠. 짧은 연애를 여러 번 했을 때 배우는 성장과 긴 연애를 한 번 했을 때 어떤 성장하는 면이 좀 다를 뿐이지 둘 다 좋다 라는 말을 속편하게 하더라고요. 지일 아니라고? 하일권 작가 자기는 많이 했다. 그치? 걔가 원래 그래. 지밖에 몰라. 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 왠지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저도 미티 작가도 이 말을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 원래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손에 쥔 떡은 작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이렇게 여러 다작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그렇게 길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떻게 저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서로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 번 완결하 멋지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새로 만들고 끝내고 만들고 끝내고 하는데 또 그분들은 저를 보면서 어떻게 7년, 6년 동안 한 작품 하냐? 비슷한 얘기를 서로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 이야기의 끝이 보이면요. 뭔가 레이스의 끝이 보이면 사실 사람이 마음이 편해지는 게 있거든요. 그렇지. 끝이 보이니까. 욕을 먹고 있어도 그래 저기까지만 가면 끝이야. 근데 이게 깨알같이 욕을 먹고 있어도 끝나지 않는 이 레이스라고 생각하면 이게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사실 그걸 견뎌낸다는 것 자체가 저는 더 존경스러운데 요즘은 노블레스 그리는 강수영이나 이광수 작가님이나 아니면 갓 오브 아이스크르의 박연재 작가님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비슷한 고통을 얘기하는 걸 들을 수가 있어요. 물론 저보다 훨씬 더 유명하신 분들이지만 그리고 가고하나 노블레스 잘 되니까 잘 되니까 계속하는 거지. 나를 하도 다르네. 왜요? 힘들어진다. 연예인이시잖아요. 너무 힘들어지네요. 하모니카 이렇게 힘들 때마다 꺼내드리고 잠깐만요. 졸음운전할 때마다 부른 하모니카. 아무튼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고요. 되게 다양한 다작을 하시면서 제가 옆에서 가까이서 보면 정말로 쉬지를 않아요. 어떤 작품을 끝내기 전에 다음 작품이 이미 준비가 돼 있고 완결이 되면 바로 다음 달에 신작 1화가 올라가요. 저뿐 아니라 많은 동료 작가들이 뮤티 작가는 대단하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맞아요. 대단하세요. 이거 정말 정말 이건 휴가 나왔는데 3시간 후에 다시 들어가는 거거든요. 정말 그 에너지가 뭘까 동력이 뭘까 항상 궁금해요. 저도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그냥 관심을 받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좀 뭔가 더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이게 좋게 포장하면 좋게 그냥 얘기를 하면 뭐 성실하거나 에너지가 넘친다라거나 이렇게 형용할 수 있을 건데 제 생각은 이게 제가 남들보다 겁이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난 겁이 많다. 네. 이게 멀리 한 번쯤 떨어져서 생각해 볼 여유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작품을 다 하고 나서 잠깐 떠나 있을 때 그 공포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아주 잘 됩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지금 그 공포 속에 있거든요. 그 두려움이 사실 저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성향 차이인데 어떤 사람은 완결하고 나서 쉬는 게 더 좋은 사람도 있고 그 쉬는 시간을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후자 쪽이 아닐까 겁이 나니까 잠이 안 오고 잠이 안 오니까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굉장히 창작의 고통이 느껴지는 그 눈빛과 말씀에서 생각보다도 훨씬 더 힘들게 작업을 하시고 계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네요. 되게 9년 전에 이 작가님을 만났을 때 굉장히 밝았거든요. 작년에 저도 부천에서 뵀을 때 계속 웃으면서 막 아재 개그를 계속 치시는데 아무도 안 웃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혼자서 너무나 기분 좋고요. 그래서 저분은 되게 항상 즐거우신가 보다 이랬는데 돈 주면 다 해요. 오늘은 되게 뭔가 달의 뒷면을 제가 알잖아요. 다른 작가님들도 늘 연재하지 않는 작가이지 않을 때 달의 뒷면이 있는데 미티샷과 작업실 같은 층에 있으니까 복도에서 마주시자마자 어깨가 축 쳐진 뒷모습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되게 내성적이고요. 원래 원래 어릴 때부터 만성우울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약간 내성적인 부분은요. 그런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더 이렇게 막 그걸 깨려고 더 오바를 하는 면이 있는데 요새는 좀 이렇게 밸런스를 맞췄어요. 사실 차분해진 차분해졌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미티가 되게 우울해졌어 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적당히 그 중간 어딘가다. 전문의의 도움으로 전문의의 도움으로 실제로 요즘에 지금 홍란지 선생님께서 되게 심도 있고 좋은 질문들을 많이 정리해오셨어요. 아 그래요? 그 정리된 질문들을 집중적으로 드려보기 전에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ckemc 팟캐스트 롱터뷰의 두 번째 손님인 미티 홍승표 작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한 8년 9년 그냥 10년이라고 하죠. 최근 10년 동안 제가 이제 저를 포함해서 작가님들을 계속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업계가 많이 컸다 이것도 있고 좋은 작품도 늘어났다 이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예전부터 만화가의 고질병 이라고 하면 허리 디스크 거북목 손목 터널 증후군 20견 30견 어깨 이렇게 부위별로 왔단 말이죠. 최근에 제가 닥터 프로스트라는 만화를 연재를 해서 그런 건지 아직 만나본 적 없는 작가님들에게 연락을 많이 받아요. 대부분의 연락은 내용이 이겁니다. 좋은 선생님 소개시켜주세요. 마음의 병이 실제로 연예인들과 웹툰 작가 이 두 직종에서 공황장애가 직업병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진짜 우울감이나 스트레스 장애 공황장애 이런 것들을 작가님들 사이에서 많이 보거든요. 미티 작가님 같은 경우도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은 더 이상 우울증 약을 추가할 수 없을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단연간에 걸쳐가지고 예전에 약을 꾸준히 먹은지는 한 4년 정도 됐고요. 아무튼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전 개인적으로 확실히 전문가 만나고 투약 받고 치료하는 것이 병원에 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많은 분들 작가님들이 안 그래요. 혼자서 갖고 가다가 힘들어지고 언제부터 작업하면서 그렇게 많이 힘들어졌나요? 심적으로 늘 스트레스는 갖고 있었죠. 연재를 하면서 이게 예전에는 만화 잡지 시절에는 저는 그걸 겪어보진 못했지만 지금 이거는 대중하고 직접 상대를 하잖아요. 작가가 작가가 노출돼 있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어머니들한테 시달리게 돼요. 여러 종류의 시어머니들한테 그런 간섭을 받다가 어느 순간인가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 누가 여기 목천 밑에 있잖아요. 거기를 누가 손가락으로 쭉 누르는 느낌이 들면서 이게 갑자기 기도 폐색으로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더니 병원을 한번 가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건강검지를 받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몸에 그래서 이제 아 이게 좀 정신 쪽이구나 심리적인 스트레스 그래서 가봤더니 이제 그때부터 불안장애하고 공황장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때부터 쭉 약을 먹었어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맞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비스 직종에 계신 분들이 소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감정노동 넵툰 작가 같은 경우는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독자들과 직접 마주 닿아있다는 특성 때문에 감정노동이 더해졌어요. 그러면서 독자의 반응이나 혹은 댓글 여러 가지 종류의 피드백들 때문에 꽤 많은 작가님들이 현재 약을 드시거나 상담을 받고 계신 분들 제가 많이 알거든요. 굉장히 안타까운 면이에요. 저한테는 그렇죠. 그런데 공황장애라는 말을 우리가요. 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사실. 예전에 그냥 우울증이라는 것만 있었지. 제 생각에는 이게 인터넷 커뮤니티 혹은 댓글 문화 이후에 생기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어요. 모두가 모두에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됐는데 더 나아가서 모두가 모두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양의학 쪽은 우울증이다 공황장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의학 쪽에서는 이게 다 화병이거든요. 그렇죠. 화병. 내가 이 말을 해야 하는데 혹은 내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걸 억눌러야 되는 그게 바로 스트레스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그런 것에 계속 누가 와가지고 엄마가 와가지고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이렇게 해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애가 정상적으로 크겠냐고요. 그렇죠. 스트레스가 상당하겠죠. 창작자로서 그런 환경과 이런 상황 받게 되는 스트레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창작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도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으로서 크고 작게 비교할 수 있겠지만 저는 비교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비슷한 양상의 스트레스를 다 조금씩은 받잖아요. 누구는 더 크게 받을 수 있고 누구는 작게 받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사실 좀 참고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환경이 어떻게 작용하나요? 대중 앞에서 나서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어서 축구선수가 있잖아요. 매 경기마다 매 골을 터뜨리고 이러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죠. 전 세계 메시 호날드도 그렇게는 못해요. 그렇죠. 매 경기마다 그렇게는 못하는데 사람들은 항상 그 사람의 가장 좋았던 그 순간을 기억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 못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이 야 뭐 예를 들어서 저 새끼 저 죄송합니다. 좋아요. 저 사람 폼 떨어졌네 초심 잃었네 이런 식으로 와버리니까 나는 항상 베스트 여야 된다는 압박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스트에서 떨어지면 또 욕을 먹을 걸 아니까 계속 자신을 옥죄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매주 재밌어야 한다는 생각이 벗어나야 되는데 대단한 압박이네요. 또 따지고 생각해보면 이 정도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사실 또 어떤 면역에서 보면 직업인이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너무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슬프니까요. 슬프니까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너는 우리의 돈을 받고 살잖아. 그게 네 직업이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악플을 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말은 그분들은 자신이 돈을 냈기 때문에 가게에 가서 갑질을 할 것이고 자신이 돈을 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갑질을 할 것이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고객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동의하지 않고 싶은 거죠. 어떻게건 간에 그리고요. 제 생각일 뿐일지도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댓글을 쓰거나 꾸준하게 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전체 인구에 비례해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요. 소수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터넷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커 보이고 작은 세상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일에 처해가지고 이 일을 고민하고 있는데 딴 데 가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뭔 얘기인지도 몰라요. 사실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인터넷만 접하는 대중매체라는 걸 인터넷만 접하는 직군에 있다 보니까 더 그걸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말하는 대로에서 처음 나왔을 때 얘기했던 트라우마 그 얘기도 그런 거였죠. 사실은 우리 모두 작가들에게 있어서 인터넷이라는 것은 직장이자 학교이자 일상의 모든 공간인데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프레이밍 되었는지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는지 너무나 큰 의미를 사실은 갖고 있잖아요. 거기서 한 발짝만 뒤로 빠지면 그렇게 불행해지지 않을 길이 막 보이는데 이게 팀 작가들은 참 아이러니에요. 그 안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만 있으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그 아이러니. 말하는 대로 들으면서 되게 감명 많이 받았어요. 아 정말요? 어쩜 그렇게 사람을 자신을 잘 포장하는 저는 사실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과장은 좀 하지만 과장은 하지만 거짓은 말하지 않습니다. 네. 저를 되게 오래 봐온 입장에서는 말하는 대로에서의 저의 모습이 약간 아니 근데 너무 너무 좋게 들었어요. 아 정말요? 네. 말하는 대로 모든 변사 중에서 제일 아 정말요? 네. 제일 좋았어요. 베스트에 꼽혀서 이 부분은 꼭 편집할 때 끊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미티 작가님께서 만화가로 데뷔하기 전에 다양한 일을 하셨던 때부터 시작해서 네. 고통스러운 인연의 기간을 거쳐서 네. 남기한 엘리트 만들기로 데뷔했던 얘기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창작자로서 받게 됐던 심적인 스트레스와 고통에 대한 얘기까지 듣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모든 얘기만 하면 이렇게 고통적으로 오나 모르겠어. 그러니까요. 고통적으로 얘기 좀 나 되게 행복해. 사실 작품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작품이 어떤 종류의 어떤 구원 작가를 그러니까 저 그런 느낌을 들었어요. 고3의 집 나갔다 볼 때 네. 어마어마하게 감동을 했거든요. 고3이 네. 고3을 보면서 저한테 되게 소중한 작품이었어요.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서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딱 느끼면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와닿았던 부분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저도 연재하면서 너무 좋았던 그 뒤에 작품들을 쭉 악플게임 1등 당첨 쭉 보면서 컨트롤 제트 보면서 이 작가는 어쩌면 작품에 매달려서 가는 걸 수도 있겠구나. 작품이 이 작가를 계속 지탱해주고 있지 않나 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쵸. 저는 칸트의 마음을 먹었던 게 앞으로는 만화로만 이야기하자. 내 주장에 대해서. 물론 SNS로도 얘기할 수 있고 블로그에 글을 쓸 수도 있지만 이제는 내가 세상에 하고 싶은 얘기는 최대한 많이 생각하고 모아서 즙을 내서 만화에 녹이자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녹이기 전에 SNS에 얘기 많이 해봤잖아요. 네. 그렇죠. 인생의 낭비죠. 낭비 좀 하면 어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최대한 그것들을 즙을 내서 만화에 녹이자. 생각을 한 것들을 그냥 혼자 메모장에 적거나 혼자 볼 수 있는 곳에 적어놓고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이게 대사로서 캐릭터가 말을 했을 때 이게 멋있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딱 뵙다 보니까 뭔가 나중에 딱 봐도 내가 덜 부끄럽더라고요. 그때그때 드는 생각들을 정제하는 과정 갖게 된 거잖아요.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손님 모셔놓고 제가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좀 그런데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왜 만화 작가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인공의 변화 인물의 변화잖아요. 망가지는 변화거나 성장하는 변화든 간에 근데 그걸 그리다 보니까 주변에서 실제로 이전에는 인간 안 변해라는 말을 되게 상식같이 들어왔는데 요즘은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되게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변하려고 하는 과정도 보게 되고 내가 욕하던 사람이 변해야 하는 과정도 옛날보다 더 잘 눈에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작가들이 작품을 오래 하면서 변하는 과정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셨던 게 그 대표적인 예 같아요. 내가 하려는 말을 정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이게 사실 작가로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아닌가 많은 분들께 어떤 종류의 참고가 됐으면 싶은 말입니다. 그렇죠. 정말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작품에서 저는 미치 작가님 작품 봤을 때 이분은 이런 작품 이런 스토리를 쓰기 위해서 분명히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을 거고 이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내 생각을 정제했는지 이게 저는 되게 많이 느껴져서 이게 생각이 없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스토리가 아니다. 단순히 내 의견을 그냥 한 번 그냥 일방적으로 지르는 이런 식의 사고를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진심이 담겨 있고 시대정신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설득을 할 수 있을까 이 과정을 굉장히 잘 녹여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확실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네요. 굉장히 잘 전달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였다면 정말 좋네요. 저는 정말 미티 작가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 작품을 보고 그렇게 느낀 거니까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부터 홍난지 타임입니다. 지금부터 홍난지 타임 홍난지 타임 홍난지 선생님이 제가 아까 처음에 포장해드렸다시피 한국 만화계의 귀한 모양이에요. 그 드물다는 만화학자고 만화이론가고 웹툰 관련 논문을 검색하시면 홍난지가 이름으로 토배가 돼요. 아 정말요? 진짜 근데 이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미티 작을 만나보고 싶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네. 도대체 왜요? 아 근데 진짜 작가로서 작품으로서 되게 흥미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딱 옆에서 봤는데 굉장히 긴 질문과 마치 천문학자가 다 타버린 후라이팬 밑뚜껑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신 텐데 아니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질문들 정리해 오셨어요. 지금부터 홍난지 선생님께서 준비한 질문들을 한번 들어보죠. 네. 저는 정말 뵙고 싶었던 이유는 정말 가장 첫 번째 애가 그거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작을 할 수가 있을까. 네. 어떻게 이렇게 다작을 하면서 마감을 계속 지키고 분량도 굉장히 많고 이 사람은 사람일까. 기기일까. 뭔가 이게 팀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팀. 아니 정말 너무나 다작을 하고 계신데 이걸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이걸 가능할까. 그 동력이 너무 궁금했는데 아까 잠시 이중범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걸 보고 저런 게 동력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식의 약간 안타까움 네. 좀 되게 두려움이 많아서 그걸 오히려 작품으로 많이 승화를 시키시려는 것 같아서 약간 안타까움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어요. 울지 말아요. 네. 아니 계속 미티 작가님이 약간 되게 슬퍼 보이셔서 슬퍼하지 않아요. 저 완전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감이 나는 부끄러워하진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뭔가요 작가의 애환이 느껴져서 짠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환이란 말은 와닿았네요. 저런 애환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보다 저는 모든 슬픔이 어떠한 동력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 속에 슬픔이 있다고 생각하지 그 슬픔이 동력이 돼서 뭔가를 창조해내는 거는 정말 이건 너무 제가 생각하는 그런 근원적인 에너지는 아니거든요. 글쎄요. 전에 어떤 형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감정이요. 나쁘고 좋은 나쁜 감정이 있는 게 아니고 좋은 감정이 있는 게 아니래요. 그냥 행복도 그냥 감정일 뿐이고 슬픈 것도 감정이고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의 일부분일 뿐이지 이 생각은 하면 안 돼. 이 생각은 해야만 돼.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좋고 나쁨에 이런 거는 너무나 개인적이고 상대적인 거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내가 나는 이걸 해서 정말 좋아 이 감정이 훨씬 더 크니까 약간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뭔가를 창조해낼 수 있는 에너지에는 그게 더 기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미지 작가님의 어떤 이런 에너지를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어떤 시대정신 그리고 내가 생각을 좀 더 많이 해서 설득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반영됐고 거기에서 어떤 책임감까지 저는 사실 느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되라는 생각을 분명히 마음속에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기에는 오늘 이 금을 제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작품 속에서 뭔가 책임감 있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반영되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잘못 부정적으로 비춰지면 교화적이거나 아니면 권성징하게 너무 뻔한 스토리로 갈 수 있지만 그걸 그래도 항상 연재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고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잘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러가 아닌가 돈도 보여요. 네. 작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학자의 모습을 보고 홍난디타. 저 또 궁금한 게 작품을 관통하는 창작의 어떤 모티브가 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작품을 하시는 와중에 그래도 뭔가 나는 내 작품을 통해서 이 이야기는 꼭 작가로서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보였나요? 제가? 작가만의 스타일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학자와 작가가 만나는 전형적인 순간이거든요. 저 혼자 막 계속하고 생각한 거죠. 작품을 관통하는 모티브를 물어보면 저에게 그런 게 있었나요? 하지만 이 질문을 잘 들어보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을 겁니다. 작품을 구성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아까 서비스직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만족감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만화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게 내가 하는 일의 목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만 만족할까 지 얘기하면 만족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타겟을 정해놓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혹은 내가 겪은 것도 약간 곁들여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몰입이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한 번 더 해요를 연주를 하고 있는데 유부남 유부녀 얘기 그리고 아이가 있는 제 얘기거든요. 사실 제가 겪었던 이야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제 아내가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예를 들어서 애 낳고 애 엄마가 화장실도 잘 못 가거든요. 맞습니다. 애 보느라고 바로 공감하시잖아요. 경험자시죠. 그런데 그걸 그냥 그려주면요. 마치 어떻게 내 얘기를 알고 이렇게 그려줬지? 라는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또 내가 재미있게 그릴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또 그려놓고 보면 교감을 하는 거죠. 그 공감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래서 항상 포인트를 대리만족과 공감을 둬요. 대리만족. 저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얹고 싶긴 합니다. 저는 동료 작가 말고 독자 입장에서 학자랑은 또 다른 앵글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완전히 느끼면서 보는데 한 가지 공통점인 걸 또 느끼는 게 어떤 이건 다른 작품들 좋은 작품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캐릭터가 여러 가지 이유로 숨기고 있거나 자기도 몰랐던 여러 가지 자기의 바닥들이 있잖아요. 누구나 누구나 자기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숨기고 살죠. 자기가 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도 숨기고 살잖아요. 특정한 상황을 만들어서 그 상황 안에 그 캐릭터를 이렇게 던져 넣어버리면 그 상황의 압력 때문에 숨기고 싶었거나 자기도 몰랐던 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늘 반복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기한 엘리트만 되기도 고3의 집 나갔다도 일등당첨이나 아플게임이나 제가 봤던 컨트롤제트나 대부분의 작품들은 주인공을 어떤 프레스 앞찾기에 넣고 짜면 뭐가 나오나 한번 보자. 그걸 보여준 다음에 어떤 식으로 변할까 이걸 구경하는 작가의 모습이 되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런가요? 그런 걸 반복적으로 느껴져요. 누구나 다 욕망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이렇게 눌려서 사회적인 어떤 틀에 의해서 내가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렇지만 누구나 다 욕망하는 거를 항상 이 주인공을 통해서 정말 이 정도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어떤 프레스 앞찾기 딱 눌렀을 때 누구나 욕망하는 게 팡 터져 나올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녹음실이 갑자기 무너져요.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4명은 그렇죠. 자기의 원래 모습대로 행동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친절한 척하는 제가 갑자기 앞에는 홍쌤을 붙잡고 밟고 지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약해 보이던 홍쌤이 우리 모두를 때려 눕히고 혼자 도망갈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괜찮다 그거. 그런 숨겨져 있던 모습이 나오려면 생수 혼자 먹고 그렇죠. 몰래 몰래 숨겨놨던 초코바 먹고 저 지금 초코바 있는데 그런 모습이 나오려면 일단 첫 번째 요건이 필요하죠. 이곳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런 상황 설정을 이거는 네이버의 대표 김종구 대표나 만화 담당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그런 상황 설정 이 인간의 원래 모습을 보기 위한 그런 기발한 상황 설정 여기에서는 밑뒤 자가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 상황 설정만큼은 정말 흥행사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얄밀히. 너무 잘해요 그런 걸? 해봐. 짜증납니다. 다른 질문. 네. 그리고 지금 많은 이야기를 해주신 거에서 답을 많이 얻었어요. 그러니까 서비스 직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마감을 제때 잘 지킬 수 있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분량이 굉장히 길게 하실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도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답을 이야기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또 궁금했던 게 굉장히 빠른 손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거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이렇게 손이 빠르지? 빠른 손. 작가에게 빠른 손이란? 뭐와 같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손이 빠르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뭐라고? 그러니까 이게 분량으로 어떻게 해야 분량과 동일한 얘기잖아요. 정해진 시간 안에 어느 정도의 분량을 뽑아내느냐 이 얘기인데 임주정 배우가 저번에 인터뷰에서 그랬죠. 제가 그렇게 딱히 이쁜 얼굴은 아니잖아요. 어머. 이제 미티 작가의 말로 저는 일단 콘티를 안 짜요. 아 이 얘기 어디서 들었어요? 모든 작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들을 혹은 중간중간에 있어야 할 것들을 스킵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가서 수습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일단 벌려놓고 그래서 어디 가서 농담쪼로 얘기하는데 제 마라 보시면요. 거의 대부분의 캐릭터가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그렇네요. 입을 담은 컷이 거의 없어요. 말하고 있죠. 혹시라도 얘가 말을 할까 봐. 그런 농담도 하기도 해요. 일단 벌려놓은 다음에 미친 거 아니야? 네. 대사를 나 작가로서 작가로서 용서할 수 없다. 야! 와 충격적이네요. 제가 이 친구 아직 이만큼 1ml라도 벌려놓죠. 100ml 안에 넣으려고요? 제가 너무 재밌네요. 깜짝 놀랐네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스킵하는 부분들이 있긴 해요. 컨트롤 Z를 많이 쓰시나요? 네. 많이 씁니다. 제목의 컨트롤 Z잖아요. 아하 그렇네요. 아니 어떤 작가분은 손이 빠른 이유를 여쭤보니까 물어보니까 컨트롤 Z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빨라지죠. 네. 한 번에 그리려고 노력한다고. 맞아요. 그런데 입을 벌려놓는다는 건 굉장한 대충격이에요. 진짜 충격이네요. 충격과 공포예요. 저 지금 정말. 아 이제 앞으로 하면 안 되겠다. 이제 이것만 찾을 거 아니야? 와 나 진짜 너무 충격이네요. 작업 과정에서 빠른 완성을 위한 노하우는 캐릭터의 입을 벌려놓는다. 사실 콘티를 그리지 않는 작가님들은 꽤 있어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네스틱에 같은 작가는 스케치를 안 하고 펜터치를 바르러 가요. 그게 진짜 능력이지. 그건 짱이죠. 그런데 그것도 능력이에요. 콘티 없는 것도. 그런데 입을 벌려놓는다 진짜 저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오늘 인터뷰에서 하나 애매하다 그러면 뒷모습으로 왜 이렇게 자르면 나 이렇게 입 코 안 그려도 되는 그 컷 있잖아요. 그 정도를 돌려놓죠. 얘기할지 말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반 측면 뒤 드라마에서는 어깨에 걸어서 찍는 컷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깨 걸어서 후방에서 찍으면 눈코입이 안 나오지만 얼굴 윤곽은 나오네요. 45도 후방 짱이네요. 거기 말풍선만 내면 되니까 그렇죠. 어이가 없습니다. 앞으로 작가 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정말 예상하지 못한지 그 대답이 이렇게 보면 용서할 수 없는데 이렇게 보면 또 꿀팁이에요. 굉장한 꿀팁이죠. 지금 저 지금 자아 분열하고 있어요. 왜 난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학생들에게 가르쳐도 될까 말까 아무튼 지금 자아 누차 말씀드리지만 롱터뷰는 기본적으로 어떤 걸 지향하고 있냐면 10명의 작가는 10개의 작가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건 작가가 아니야. 난 저게 틀렸다고 생각해. 라는 종류의 감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롱터뷰의 대전자를 깔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인 작가들끼리 많이 싸우는 거 아시죠? 뭐라고 싸우나요? 보통 신인 작가들끼리 친해지면 술자리에서 많이 싸워요. 경력이 오래된 작가들은 잘 안 싸워요. 제가 그 특징을 많이 고민하다가 가설을 세운 게 있어요. 신인 작가 때는 내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다른 작가의 말을 긍정하면 지금 내가 그리고 있는 게 만화가 아니게 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의 만화를 긍정하면 난 뭐가 되지? 저 사람의 작가관을 긍정하면 난 작가가 아니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서로가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내가 과연 만화가가 된 게 맞을까? 내 자리를 침범받는다고 느끼는 건가요? 저 사람을 긍정하는 순간 내가 부정당한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예를 들면 어디가나 아마추어 작가님들에게 질문을 받아요. 특정 작품을 꼭 찍어서 그 작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그들 입장에서 그 작품이 작가라고 인정받으면 내가 그리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될까 봐. 즉 두려움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작품 나의 작가관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와 싸워요. 근데 만화를 오래 그리신 분들은 본능적으로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저것도 작품이고 내 것도 작품이야. 그렇죠. 저 사람도 작가고 나도 작가야. 우리 전혀 다른 두 작가가 동시에 존재해서 참 다행이야. 라는 걸 느끼는 분들이 주로 만화를 오래 그리신 분들 인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하자면 제가 개인적으로 늘 생각하는 게 답이 나와 있는 건 죽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 그게 책으로 이렇게 나오고 정의가 내려져 있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돼버리면 그렇네요. 창조가 아니네요. 창작이 아니고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걸 찾아야죠. 이야, 멋지다. 그런 면에서 이 방송을 듣는 특히 인터뷰 방송이나 인터뷰 집을 보는 준비생들 같은 경우에 분노하는 포인트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보면서 분노할 때가 많아요. 아, 그래요? 이렇게 해도 돼? 이건 아니지!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방식이 있구나. 이런 종류의 작가가 있구나. 라는 어떤 확장되는 경험 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희 롱톱은 언제나 그런 방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다음 질문이요? 네. 관점을 넓혀야 합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진행해야지 안 그러면 밑에다가 큰일 나요. 입을 벌려놓는다고? 아, 다 닫아야겠다. 또 그 작품을 하실 때 궁금했던 점이 그 작품 들어가기 전에 스토리 결말까지 세세하게 짜놓는 편이실까? 왜냐하면 항상 그 스토리에서 떡밥을 회수를 막 하시잖아요. 아, 네. 네. 그리고 또 개그를 출발을 했다가 좀 이렇게 판이 커지는 경우도 있고 컨트롤 Z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룰이 어, 이런 룰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작가 노트가 굉장히 두꺼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봤었거든요. 어떠세요? 제가 초반에 시행착오를 꽤 겪었어요. 남기애리트 만들기를 초반에는 그냥 라이트하게 즐기는 그냥 개그 코믹물로 갔다가 이게 뭐랄까 이야기를 좀 넣고 싶어가지고 이제 장편으로 전화를 시켰는데 사람들이 뭔가 퀴즈를 내면 답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름 반전이라고 넣어놓은 요소들을 댓글을 써. 그런데 전 그때는 아, 그래. 뭐 맞췄네요. 라고 생각하고 가는 게 아니라 야, 두고 봐. 내가 더 어려운 거 낼 거야. 패기군요, 패기. 이걸 더 어렵게 만들 거야. 대결이군요. 여기서 다른 캐릭터가 과거에서 또 돌아올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무슨 법칙이 있고 이걸 넣을 거야. 하다 보니까요. 이게 저도 봐도 어려워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봐도 어려운 물건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때 되게 많이 그 요원을 얻어가지고 지금은 그런 식이에요. 그래, 내가 문제를 내도 학생 중에서 만점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그렇다고 내가 그 학생보다 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나오면 그래. 그런 식으로 가요. 그냥 쭉 가요. 여유로워졌군요. 그래서 요새는 그래서 답 댓글 내용 중에 그 내용 그대로 가는 게 훨씬 많아요. 저 같은 영어도. 약간 코난들이 나와가지고 배대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김지현일이나 코난 연주하면 난리 나요. 그럼요. 그중의 한 명인데. 저 같은 경우도 가끔 가다가 이제 술을 읽히면 성지 하나 만들어준다는 기분이 들어요. 나중에 연주 끝나면 이번 2화에 댓글이 좀 올라가겠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죠. 그리고 끝까지 다 정해놓고 하냐고 여쭤보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아직도 컨트롤제트의 결말을 몰라요. 저하고는 정반대의 작법을 쓰시는 분이야. 어디로 갈지 한번 보자라는 방식으로 쓰시는 분이고 저 같은 경우는 정반대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는 개별 작가분들에 따라 다른 건가요? 그것도 있는 것 같고 작품에서 추구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다르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효율이 중요한 사람과 그게 저도 초반에는 다 정해놓고 시작해요. 주인공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1년 후에 내가 작가가 되잖아요. 1년 전에 작가가 만든 그 결말이 있고 연재 1년이 지난 후에 그 작가가 생각한 결말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거 되게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말이 바뀐다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는 정해놓은 결말에서 변화할 수 있다는 부분에 열어놓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난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되라는 중요한 지점에서 시작한 작품을 할 거예요. 나는 이 학교를 다니는 게 나을 것 같았는데 그렇죠. 1년 다니고 나니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추구하는 거에 따라서 정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럼 혹시 캐릭터를 원래는 이런 식으로 결말을 맞게 하고 싶었는데 하다 보니 이 캐릭터는 분명히 다른 말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이 캐릭터의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부분이 튀어나와서 그 결말이 달라진다 이러한 의미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하다 보면 처음에는 미숙한데 이게 어떻게 움직일지 대충 예상이 되죠. 나중에 좀 더 될 거예요. 이제 하다 보면 그런데도 또 아직도 내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 세상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되게 작가스러워요. 이렇게 뭔가 캐릭터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꾸 나아가려고 한다 이런 말을 뭔가 딱 들었을 때 오 멋지다.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이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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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런 식으로 말하는 작가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지죠. 그러니까요. 저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사실 보통은 안 그러거든요. 캐릭터가 알아서 움직이는 걸 다들 바라지만 그건 사실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되게 어려운 경지예요. 저렇게 말하는 걸 듣고 학생들이나 진학생들이 왜 내 캐릭터는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가 맞아요. 그런 말 많이 해요. 그러면 야 그거는 원래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될지도 모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미티 정도의 미티 작가 정도의 어떤 그 다작을 한 경험을 있으면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맙시다. 이러지 맙시다. 그건 아닌가요? 잘 됐다가 묻으려고 그래요. 너무 가끔은. 홍란지 선생님의 여러 가지 질문들을 듣고 있어요. 확실히 되게 오랜 기간 동안 관심 있게 지켜봤다는 티가 나는 질문이에요. 오래 궁금해하셨던 것 같고 네. 오랫동안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뭐 궁금증이 대충 풀리셨나요 아니면 좀 더 물어볼 게 있나요 네. 좀 한 두 가지 정도는 더 여쭤보고 싶은데 네. 바쁘신 분이셔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오세요. 어딜 가요? 오세요. 오세요.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그냥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앞으로 작가 생활을 정말 오랫동안 더 하실 거죠? 네. 천억을 벌기 전에는 스스로는 우덤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년쯤에 간둘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10년 정도를 오셨으니까 이제 내 작품 아니면 나는 작가로서의 어떤 그런 그 전환점을 이제 맞이하게 될 것만 같다라는 생각을 이제는 서서히 느끼실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네. 되게 잘 보셨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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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전환이 될까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시는 게 있는지 그러니까 뭐랄까 지금까지는요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해서 네. 그 공부한 걸로 다른 직장을 옮기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영어로 먹고 사는 직업을 하고 있다가 아 다음에 그 회사는 중국어를 해야 되니까 빨리 중국어를 빨리 배워가지고 네. 중국어 회사 이런 식으로 급하게 갔었는데 지금은 아 그 장르나 소재나 스토리에 따라서 네. 저는 사실 고3인 집 나갔다 그릴 때가 제일 행복했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때 겪었던 진짜 진짜 이야기를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서 네. 전 사실 그래서 미생이나 혹은 뭐 다른 조사 오래 해서 그리는 만화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랑 진짜 이 얘기 해보고 송곡 같은 네. 진짜로 그 사람들이랑 계속 얘기 어디 묻어가시려고 아 그거 아 그런 것도 있었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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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빡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라고 과거였죠. 그렇게 좀 진득하니 오래 생각해서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여유를 좀 만들어 놓 참 제가 총각이었으면 했을 텐데 이제는 아 생계 네. 1억 원짜리 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좀 더 조건을 만들어지면 조건이 좀 좋아지면 그런 진득하니 오래 생각해보는 이야기를 만들어보고 보고 싶죠. 되게 어울려요. 굉장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미티 작가님의 작품을 봤을 때 어떤 그런 시대정신이랄지 책임감이랄지 진지함이랄지 이런 게 아 나중에 이분이 그려내는 송곳과 같은 작품은 어떤 모습일까 이걸 상상하게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되게 꿈꾸시지 않나라는 예측을 아 이거를 예측인데 미리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런 뒤늦게 제가 막 그러는 것 같네요. 송곳이 드릴일지 약정이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근데 굉장히 잘 이야기를 풀어내실 것 같고 뭔가 굉장히 독자들의 이런 진지한 마음 이런 것들을 되게 잘 공감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장기 취재가 필요한 극화를 미티 작가가 그리는 게 기대가 됐는데 그 이유는 장기 취재를 할 때 말로 취재를 하는 사람의 목적이나 어떤 의견 입장 이게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게 없으면 취재가 좀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본인 미티 작가님 작품에는 그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이거든요. 이 사람의 입장은 어떤 거구나. 맞아요. 만약에 그런 종류의 긴 취재가 필요한 작품을 그리게 된다고 한다면 어느 쪽에 관심이 있어요? 저는 내부자들 같은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정치극화 어울려요. 혹은 예전에 추적자였네요. 네. 손현중 김성중 나왔던 그런 근데 진짜 그거는 사실 신문 몇 장 봐서는 그런 대사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저는 보면서 깜짝깜짝 놀랐던 부분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거는 진짜로 가서 취재를 하지 않았나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이라서 그런 걸 좀 알아보고 나서 그리고 싶은 부분들이 선이 긁은 스릴러 근데 요새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당분간은 이게 이득이 없지 않을까 그렇죠. 정말 재밌게 본 드라마인데 어울리네요. 맞죠. 소영주 배우의 주작자. 민현은기로 같은 진짜 대리만족도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 워너비 영화 저는 만화보다 영화 드라마를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많은 작가들이 그런 경향이 있죠. 더 이상 만화는 편하게 못 보지만 영화 보면서 공부하고 마지막 질문인가요?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대방의 홍란지 타임이 끝 마지막 질문 어떨까? Make some noise 그러면 이제 정말로 진지하게 괜찮아요? 약 좀 먹고 올까요? 와 두 번째 롱터뷰는 첫 번째 시간과 사모 톤이 다릅니다. 네. 굉장히 다릅니다. 첫 번째 시간에 되게 사부작 사부작 글그림 작가의 궁합과 속정 둘 사이의 어떤 애틋한 속정 죄송합니다. 속정을 했어요. 숨겨놓은 서로의 정 속마음 그런 파트너십에 대한 파트너십에 대한 얘기가 말한다면 두 번째 시간에는 작가의 애환과 약먹는 얘기 막 나오네요. 이 정도로 적나라한 방송이 있었을까? 그런데 저는 대려 만화가라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게 요즘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회사 다니거나 이러면 인사국가에 영향이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정신과 진료받고 이런 게.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더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이상한 마약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작가가 되고 싶으세요? 저요?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이게 이걸 한마디로 정의를 하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형용하는 앞에 단어를 붙이실 수도 있고 내가 한번 어떻게 말하나 볼까? 글쎄요. 저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어요. 그냥 뭐 하나 딱 떠오르는 그런 작가 그 작가를 딱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이노이다 케이크 뭐 생각나죠? 슬램덩. 슬램덩이잖아요. 그런 진짜 아닌데요. 전 배가 못했네요. 아무튼 간에 그런.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 하면 적어도 이거 하나쯤은 기억나는 어떤 사람한테 물어봐도 만화를 한 번이라도 봤다는 사람이라면 미티라는 작가 미티 아세요? 아 그거요. 아 흰 대한불로 쓰여요. 저는 작가보다 작품이 더 유명해지고 싶어졌어요. 이야 진짜 변곡점이 생기신 게 많네요. 그 시점이 저는 예전에는 제가 되게 유명해지고 싶고 제가 되게 관심을 받고 싶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작품이 더 주목받았으면 좋겠어요. 대표작을 갖고 있는 작가가 되고 싶다. 어떤 작가가 되지 않아도 좋아요. 저는 어떤 작품을 만들고 싶은 거죠. 10년을 기점으로 되게 멋진 방향으로 튼 것 같아요. 동룡 입장에서 보기에. 대표작이 있는 작가는 진짜 멋있죠.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든다. 닥터프로스트 있으시잖아요. 그거 밖에 한 게 없어가지고. 말하는 대로 있으시잖아요. 말하는 대로만 대표작이면 안 되죠. 곤란합니다. 큰일이죠. 바모니카도 볼 줄 알 수 있어요. 나 나 진짜.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잘못된 인사를 영입한 게 아니군요. 네. 멋진 답변이었어요. 저의 마지막 질문은요.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라고 굳이 한정짓지 않더라도 비슷한 종류의 일을 하게 될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작가가 되려는 사람 뭔가를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과 굳이 선배 입장에서 무슨 얘기를 해달라 이런 건 싫어요. 비슷한 삶을 살아갈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강연 다닐 때도 항상 자주 얘기하는 건데 사람들이 물어봐요. 뭘 어떻게 해야지만 뭐가 될 수 있어요. 혹은 뭘 준비해야 하나요. 이게 이게 안 되면 어떡하죠? 이런 질문들을 물어봐요. 근데 사실 제가 예전에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만화도 하고 글도 쓰고 이런 것들이 시작할 때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했어요. 그냥 재밌어 보여서 그냥 한 거였어서 항상 얘기해요. 그냥 하라고. 이게 안 돼도 예를 들어서 나는 네이버 웹툰에 데뷔할 거야 라는 게 꿈이 되면 흔들리기 쉬워요. 나는 웹툰 작가가 돼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돈을 못 벌면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그렇지 않아도 그냥 할 수만 있다면 하는 거죠.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고민하는 순간에 덤비면 안 돼요. 이미 프로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은 그 생각 안 하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냥 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멋집니다. 멋집니다. 만화가 목적이 되어야지 어떤 것의 목적에 대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개치비 같은 위대한 미티님. 이거 꼭 넣어주세요. 그래요. 두 번째 시간이었던 롱터뷰 미티 작가님 홍승표 작가님과 함께 해봤는데 어떻게 정식으로 영입된 첫 번째 인터뷰였습니다. 그렇게 원하시던 미티 작가님과의 인터뷰였어요. 어떠셨어요? 아주 아주 행복하고 정말 작가님의 어떤 이면을 보게 돼서 그것도 굉장히 마음은 아프지만 되게 안타까워요. 작가분들이 그렇게 멋진 작품을 하시면서 멋진 작품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항상 갖고 가셔야 되나 아프리카의 소품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너무 안타까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작품을 만들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또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 돈 벌자고 저도 너무 반가웠고요. 되게 뭐 알고 지낸 기간에 비해서 나눴던 얘기의 양이 참 많지 않았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어떻게 보면 진행자와 게스트 작가로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은 얘기들을 들은 것 같고 많은 걸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취해서 기억이 없는 거예요. 아 그렇겠다. 맞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바쁘신 와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게스트 미티 작가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인사를 하도록 하죠. 오늘 어떠셨는지 한번 아우 되게 뭐랄까 치료받고 가는 상담원분 또 받고 가는 느낌이었고 앞으로도 치료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독자로서 응원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약은 밖에서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시면 참도 있고요. 네. 그럼 고생하셨습니다. 미티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저희도 이제 인사를 해야죠. 네.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컨텐츠스쿨에서 만드는 CKMC 팟캐스트의 롱터뷰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진행의 이종범우였고요. 네. 저는 홍란지였습니다. 옆에는 공민PD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